라이브 무조건 아저씨 소금 소금 이게 뭐니? 형 꼬도리 이거 뭐니? 너는 하드야? 응 이게 뭐니? 엄마가 안unnit 영상에서 만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뭐야 이게 나야? 응 뭐.. 으어억 바로 죽구요 보여 입술을 왜 이렇게 두꺼워 이제 왜 이렇지 이렇게 있구나 남자 아니야? şa士! 긴머리 긴머리 translator 눌러여 아하하하하 여보세요? 초산에 올라갈겁니다 목소리 뭐냐? 제 손에 올라갈 거다. 가자. 지금 이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합니다. 이 다리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된대요. 지금 음료수 파나봐, 이기들. 레몬에이 드실래요? 아, 땡큐. 물이 다 말랐나봐. 헬로우. 안녕하세요. 무슨 마을회변같이 생겼다. 여기, 그치? 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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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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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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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. you're an animal. oh my g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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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.